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9곳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.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 9개 사는 16일,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대기업 9개 사는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조 1,053억 원을 출제하는 것을 비롯해 임금 및 복리후생,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